일단 홀고기 근황 찍을거구요 아 진짜 불 켜서 아들 불 잠깐 아들 불 잠깐 끌게 여기가 행복이구요 그리고 여기 원래 여기다가 똥을 잘 싸는데 오줌만 싸고 이런데다가 이제 똥 싸고 잘 지금 배배훈련이 바뀌어갔구요 잘 안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겉에는 뿐사료 위에는 한번 더 뿌려갖고 안뿐사료 이건 물이구요 아들 응 잠깐만 도와줘 행복이 한번만 잠깐만 왜요 그러고있어 괜찮아 뭐요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뼈가 좀 보이긴 하시죠 지금 여기요 아니요 손치워봐 손치워봐 보여드려야되자 행복이 원래 좀 큽니다 이렇게 뼈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온것 같구요 원래는 저희가 이사가서 행복한 모습 이제 행복이랑 야야 입 행복이랑 뭐 춤을 추던 요즘 뭐 좀 하고싶었는데 너무 안좋게 보시는분들이 답답하시는 바람에 자자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해놓은게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등록준 이걸 왜 준비했냐면요 그 저기 뭐야 등록을 했냐 뭐 별의별거를 뭐 좀 그냥 그냥 검둥이 이거 행복이 이게 이게 밑에게 이게 발급일자일거에요 발급일자 발급일자 이게 주민번호 그리고 검둥이 주자이라고 한 분도 있기에 이렇게 이거는 동물구조팀 이렇게 형님 census থ 해치똥 학사모 그 분들께서 이제 어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셨고요 동물인증서까지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들 어 한번 보여드려가더라 통보기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 화장실이 어딨냐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여기가 도그맘하고 애기들 잠시 조용히 좀 할게요 도그맘 자고있습니다 저희 애기하고 애기가 저희 스튜디오방이구요 여기는 저희 화장실 여기 화장실 여기 애기 뭐 이거 도그맘 자고싶어 도그맘 자고싶어 으 으 예 일단 뭐 좀 할 말은 많은데 일단 행복이 보여 드리는게 먼저니까 우선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인보에 대해서나 보낸 이유나 또는 뭐 과정이나 하고 싶은 말들 도그마 마우스의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 테니까 좀 봐주시구요 그리고 앞을 다시는 분들 뭐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좀 막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전화 오셨던 분들 일단 신고할 거고요 그분들은 제가 왜 신고를 안하고 동물 안 키우겠다고 그 증거 영상을 남긴 남짓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음 또 하여튼 저희는 4월에 뵐게요 4월에 이사가서 좋은 모습으로 모습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거는 은영이도 먹고 아 은영이가 아들인데요 은영이도 먹고 네 행복이도 주는 겁니다 아 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